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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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그거 봤어. 너 기사에서 실제 연애로 발전할 가능성은요?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너가 아, 나 봤어? 지켜봐주세요, 여러분. 왜 당당하게 얘기하시고 있나? 아니, 당당하게 얘기하자. 뭔 소리야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뭐야? 뭐야? 바꿔주ię. 끊지 마, 여기서 끝내지 마. 굴대. 아, 네가 진짜 멘트 stubborn. 지금 당장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야 그저 내 곁에 Stay with me